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김치TV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알테오젠이구요 갈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괜찮았구요 알테오젠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고점 7% 까지 상승을 해줬으나 은봉으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시장은 0.87% 상승을 해나갔고 코어삭 시장은 0.9% 까지 상승을 해줬어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양매수 9300억 코어삭은 양매수 760억 선물 시장은 좋았고 달러선물 매도 나와주면서 어느정도 시장 포지션 자체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은 오늘 상승을 해나가다가 길게 윗고리를 달고 내려와줬는데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프로그램 매스도 들어오고 수급도 좋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윗고리를 달아준 이유가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시장이 갭이 뜨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장중에 낙폭을 키워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금뚜세 관련된 이슈가 당중에 나와주면서 시장이 그때부터 질질 흐르기 시작을 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었던 알테오젠은 당연히 지수에 영향을 받아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HLB 여파가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면 HLB가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되어 승인이냐 승인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발표가 될 건데 HLB가 오전장 굉장히 강했다가 막판에 이렇게 음봉 윗고리로 조정이 보여지다 보니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 있는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기업군들이 눈치를 엄청 봤어요 근데 눈치를 엄청 봤다는 뜻 자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 그대로 그거죠 HLB가 만약이고 잘못되면 내일 바이오 다 작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사실 붙어 버리다 보니 바이오 기업군들이 올라가다가도 윗고리 달고 올라가다가도 윗고리 달고 그런 모습이 좀 명확하게 나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알테우젠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IR도 있고 뭔가 움직임도 좋고 포지션도 좋았는데 사실상 음봉 윗고리로 마감을 한 이유 자체가 제약바이오 섹터의 심리가 오늘 조금 아슬아슬했어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다른 이런 LB에 뭔가 별다른 변동성이 없을 경우 그리고 결과물이 예상하던 대로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갭이 떠서 알테우젠 또한 마찬가지로 고가를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 우리 알테우젠 제주분들께서 그 정도까지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LB하고 알테우젠은 조금 달라요 기본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어서 개파락을 뚜두게 맞아서 여파를 받는다라고 한들 알테우젠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오늘 빠진 이유는 딱 그 두 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붙어 버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아줬어요 바이오 섹터 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는 다른 요소들이었던 거죠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시장의 여파를 줬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도 많으셨고요 언제나 그렇게 되시니 저희 허빈지TV 지도주시감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1기 밖에 진행을 하지 않는데 일주일에 목표수익 25% 잡고 가고 있고 이 기술이 지금 100기수로 훨씬 넘게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기수밖에 안 해요 총 합 700주가 넘는 기간 동안 저희는 이 무료지금을 진행을 했고 여태까지 검증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받아보시고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제일 깎아 두시는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RTO 좀 보고 왔습니다 정도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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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